안녕하세요. 손경석 고프클럽의 은성프로입니다. 그린 주변에서의 런닝 어프로치를 많이들 어려워 하시는데요. 사실 물론 컨택 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나오는 분들을 위한 팁인데요. 제일 중요한 건 대부분 그린에서 이 홀 핀의 근처를 보고서 공략을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제일 어려워지거든요. 제일 중요한 건요. 내가 떨어뜨리고자 하는 IP 지점을 반드시 거기만 보시고 어프로치를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어프로치를 할 때도 내가 가고자 하는 핀만 보고 공략을 하시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. 제일 중요한 건요. 내가 떨어뜨리고자 하는 IP 지점만 보고서 어프로치를 하시면요.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 반드시 그린에 한번 올라가셔서요. 이 그린에 내가 떨어뜨릴 지점이 어딘지를 한번 체크하시고 어프로치 하시면요.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